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지금 첫 번째 문장 보니까 With this generous share of antioxidants 라고 나왔습니다. 항산화제가 generous share 이니까 이게 풍부한 그런 것과 함께 T는 이게 지금 소재가 차구나 Has long been set 오랫동안 말하시고 있다 To improve 뭐죠? Cardiovascular heal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Cardiovascular health 이니까 심혈관 내 건강을 향상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일단 의심해야 돼요. 첫 문장이 통념 나오고 이거에 반대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의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통념이 바로 뭐냐면 차가 좋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장에. 그러니까 나의 주장은 차가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however가 있어서 이 문장을 읽어줘야 됩니다. 자 읽어보니 It is customary however 라고 나왔네요. Customary는 관례라는 뜻까지 있으니까 관례다. 많은 티를 마시는 장소에서 우유랑 같이 마시는데 이 관행은 A practice that may nullify. 자 nullify 하면은 이게 무효화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이과생이시니까 null 값 아시죠? 네 그거 챙기면 돼요. null 값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 무효화 시킬지도 모른다. T에 solutory properties. 자 solutory property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겠죠. 그죠? 이건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beneficial 이런 뜻입니다. 유익한. 네 solutory는 어떤 유익한 거를. 자 그 다음에 but 요소 없으니 바로 이리로 넘어가요. so 그래서 those who continue to add milk to their tea are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우유랑 차를 마시면 이거는 안 좋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A 보니까 Amplifying is negative effects. 부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킨다. 일단 패스. B counteracting its health benefit. 아 저해야 한다. 뭐를? 그 건강상에 유익한 장문. 어 이 얘기가 지금 두 번째 문장 그대로 좀 paraphrase한 거네요. 그러니까 다 바로 B로 나오겠네요. G는 Introducing more antioxidants to it. 추가합니다. 차에 항산화제를 더 추가한다. 거리 뭐네요? D는 Impeding digestion of milk proteins. 방해합니다. 뭐를? 그 우유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역시 거리 뭐네요. 답은 B. 가능하죠? 오케이.